아 3일 후에 받는거야? 지금 뭐 없어? 자 그러면은 일단은 고대인의 얼굴로 갈까요? 할게 없네요 많이 깨서 갑시다 일단 와아아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아래에 내려간데 뭐 있을수도 있잖아요? 쟤는 대학선 위로는 못 쏘는구나 그리고 내가 분명 세마리 본거 같은데 착각인가? 어 막혀있네 여기는? 저기서 뭐 나온다던가 고렇게는 안되지 요놈아 어? 저건 안가져갑니다 아 너무 더워한다 지금 잠깐만요 아 아 왜이렇게 왜이렇게 몸이 아 몸이 몸이 안좋지 요즘 색깔이 변했는데 어 사슴이다 아 저렇게 되겠구나 쟤부터 죽입시다 아 저 좁아가지고 내가 잡을 수 있을까? 여기까지 걸어오니? 쟤부터 죽입시다 쟤가 쎄니까 여기까지 걸어오니? 쟤부터 죽입시다 쟤가 쎄니까 더워서 그런가? 너무 느린데? 어 너무 차는게 느린데? 더워서 그런가? 너무 차는게 느려 너무 느려 지구력 차는 길 아 스태미나 소모가 엄청나네 이거 먹고 그냥 싸워야겠다 물약전사 일단 가 죽여 뭔가 이상하다 싶더만 오 야 너무 심하다 소모 못 이겨 이정도면은 하나 먹읍시다 위험한데 이것도 가져가 돈 대니까 슬슬 한번 발 빼야될거 같은데 이거 불안하다 아 50%는 아 이건 좀 아 몸 시원하게 만들어주는거 없어? 냉침질 안돼? 아 물 마시면 시원해질라 좀 어때 매우 더 저기는 좀 시원해보이죠 저기 지금 내가 방금 쳐다본데 이번 강한 애가 있었으니까 없겠지 뭐 한 마리가 더 있네 아니 무슨 어떻게 한 마리가 더 있냐 지구력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데 당장은 저 녀석 한 마리만 있어야 돼 없을.. 없을지도 모르니까 끌고 오자 그냥 좆됐다 졸라 튼튼하다 잠깐만 잠깐만 왜이렇게 튼튼하냐 강한 녀석이네 강한 그거네 강한 유령 일단 자연회복을 시키고 쿨 돌리고 넘어트린 다음에 인내포션 먹어서라도 잡아야겠는데 이거는 와 이거 어떻게 이러냐 제법이잖아 아 이게 안돼? 아 이게 안돼? 위험하다 지구력이 위험하다 지구력이 얼마가 닳지 모르니까 더 위험한 것 같애 단타를 빼줄 수 있으면은 좋아 지금 그렇지 좋아 너무 성급했어 요 놈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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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더운게 이렇게 위험하구나 야 나 더위로 인한 위험은 처음 느껴봐 저기 추워보이죠 딱 봐도 지금 저기 좀 녹이고 합시다 아이씨 아주 자 아주 엉망이구만 땅이 그냥 춥고 덥고 그냥 소리 들렸어요 방금? 아니죠? 그 사슴은 약간 식힌 다음에 더워지기 전에 죽이고 뭐 봅시다 뭐가 있던 저건? 저게 뭐 우상인가 뭔가겠지 되게 먹기 힘들게 만들어놨네 하드코어하게 무기 내구도가 너무 가서 이건 한번 자야겠다 여기서 자면은 감기 걸리지 않을까 습격당했다고 하네요 너가 습격했니? 너가 습격했니? 너가 습격했니? 지금 상태 어때? 아 이정도는 괜찮지 어 이정도는 괜찮죠? 죽입시다 쟤 저 녀석도 센 녀석 아닐까 분위기상? 맵을 보니까 여기 애들 다 장난 없어 전기 바르고 가자 죽었다 딱 돼 강택제의 힘 빨리 잡고 옵시다 걔도 불이 불이 진짜 무섭다 불이 진짜 무섭다 불이 야 벌써 뜨겁다고? 여기서 안 될 것 같은데? 감기는 안 사라져 또 잠깐 좀 식히고 옵시다 저것도 넣고 타이티도 넣고 좀만 더 식히고 좀만 아 나 못가겠다 뭐가 저래? 맵이 안 보여 갔다옵시다 일단 일로 아직 그렇게 안 더워 황철석의 대형 망치? 야 너무 좋은데? 아 그냥 내가 전에 만든 거 그것보다 좋잖아 도끼보다 밟아 밟아도 되죠? 아 스칼렛 리치의 우상이 필요해 그래 야 나 저기서 그냥 뛰어내렸으면은 사슴 두 마리랑 싸웠겠네 미쳤네 진짜 게임 이제 세군되고 저기를 잡았으니까 잡은 데를 먼저 가죠 햇불이라도 들어야 되나? 와 상자 언 거야? 신경가스 버섯밥 다 필요 없어? 야 이렇게 헬지역일 줄 몰랐네 하긴 맵 그 뒤쪽에 있는덴데 와 추워한다 차 마시자 차 많거든요? 차 마시면은 몸 따뜻해집니다 나는 못 봤는데 적이 날 볼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 그게 제일 무서워 가져가구요 야 기적 기적의 기적의 포인트 신비한 후드 만화 소모 10% 감소해? 어 저항력 상당히 높죠? 추위 방어 되구요 리브이딘에 헝겊조각에 여기까지 아 이렇게 많이 만들면 안되는데 어? 자연스럽게 흑여석 철퇴가 나오냐? 일단 가 갑시다 일단 옷 지금 하얘진건가요? 이렇게 고급 게임이었다고? 이거 키고 이것도 켜 그럼 조금은 덜 춥겠지 아마도 여기 안갔죠? 지구력 거의 풀 유지해주면서 도망갈 수 있게 뭐 아무것도 없어? 어? 아 밀어 이렇게 만들지마 아 실명만 남잖아 여기랑 저기죠 한번 여기 건드려봐 크립테이아 무덤 열쇠가 있어야 돼 일로 갑시다 아 내 생각에 여기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쵸 여기가 돌아가는 길이죠 여기로 가고 내려가는 길이야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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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물 같은 거 있잖아 조심해 조심해 상자 있구요 뒤 잘 봐 뭐가 나올지도 몰라 기도대검 전사약 기도검 갈구요 전사가 돼 하톱불 박을만큼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쓸지는 약간 감이 안오지만 나도 그러면 여기는 끝난거네 절로 가면 되네 그냥 내려가는 대로 저 여기도 갔고 외길이네 외길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